웸블리엣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민식아입니다 생중 예의로 다들 보셨나요? 네 역시 볼 줄 알았어요 어땠어요 웸블리엣? 괜찮나? 괜찮으세요? I love you 저도 그렇습니다 이 생중계가 되는 이 시대가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? 또 전세계 어디든지 이 모바일 뭐 PC 전부 다 볼 수 있는 정말 시대를 잘 탁월한 것 같아요 정말 이 기술에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How are you? High five thank you And you? My hobby is basketball What's your hobby? 이렇게 이렇게 보는구나 음 음 음 저 때문에 한국은 자려고 하는데 못 적어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 알람 떠서 뭐지? 이 밑에 이 폭죽 같은 거네 뭐예요 이게? 아미밤 하트수 아미밤 하트수 음 아 이게 아미밤이구나 입술 많이 핥으면 안 좋대요 네 맞아요 저 엄청 건조해가지고 지금 붙었는데 예전에 안 붙어가지고 여기 여기 찢어져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담았습니다 벌써 28분을 돌파하거든요 밥 먹고 몇 마디 했는데 28분이 지났어요 네 그 빨리 자라는 분들이 되게 많으셔가지고 딱 30분 되면 정말 애느리 없이 딱 30분 되면 쉬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살아간다는 말씀 많이 하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생방송 생방송이래 생중계 지켜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저는 이만 꿈나라로 가겠습니다 플라이 이러한 감사합니다.